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라 현대는 이른바 정보와 시대라고 해서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원한다면 언제라도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그러한 것들은 항상 변하는 유동적인 정보이거나 요령을 가르치는 도구일 뿐 참다운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정작 자신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인 동시에 진리로 향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출발은 반드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다시 성찰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며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는 것이다.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완전한 지식이나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행복하고 바람틱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게 그리고 멀리 생각함으로써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위험에 더 잘 대처하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할 수도 있게 된다. 답변보다 질문을 찾는 데 더 열중하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답변을 찾는 것은 문제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답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거나 그것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면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지니게 마련이며 흔히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 항상 열린 자세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 좀 더 깊고 넓게 더 멀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끊임없이 쏟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해결책으로서의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라 질문을 많이 가지려면 항상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진리라고 인정된 것이라도 다시 검토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만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기존의 가치나 전통적인 인습을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사고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판적인 태도는 논쟁에서 승부를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합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바람직한 비판적인 태도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겨냥함으로써 진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이어야 한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합리적 사고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자 하면 그것을 지니는 데 한계가 있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지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기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신적 가치를 향유하고자 하면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능력을 고향시키고 순수한 영혼을 지속적으로 간직하게 된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정신적 가치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행복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동안 자아의 시련을 통해 자신의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권력과 명예와 부기가 수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쉽게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행운의 선물이 아니라 소유와 책임의 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능력과 의무를 알고 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뜻으로 자아의 인식은 행복의 추구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따라서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자아 인식의 부산물인 것이다. 자신이 얻어낸 행복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인생의 답하다 중에서 소크라테스 인생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주